안녕하세요. 고여사 아프클럽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김익건 작가님의 우리가 결혼하기까지입니다. 김익건 소설집 이 황량한 도시에서의 수록된 단편 소설입니다. 김익건 작가님은 1992년 한국문학 신인상의 단편 어떤 양립으로 당선되어 등단하셨습니다. 1994년 현직 문학 교수들이 선정한 우리 시대의 문제 소설의 단편 절대음을 찾아서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익건 작가님은 법조인이면서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이 소설 우리가 결혼하기까지는 여섯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남자의 시선과 여자의 시선 두 가지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주인공 남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우리가 결혼하기까지 김익건 내게는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다. 어느 날 문득 다가온 이래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 단어는 바로 결혼이다. 결혼, 결혼이란 무엇인가. 국어 사전에는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무색투명한 정의가 아니다. 그 배후에 숨어있는 무엇이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각자 세상을 살아가던 두 사람이 비로소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결혼이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것이죠. 라고 툭 던지는 사람도 있다. 또 자유를 내던져 버리고 구속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망각의 강이라고 하기도 한다. 얼마 전에 나는 결혼을 했다. 사전의 의미대로라면 한 여자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은 것이다. 결혼을 한 이상 결혼 생활을 잘 꾸려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 되는 것이고 결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새삼 더 생각하고 말고 할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나는 결혼한 후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모든 결혼한 사람은 위대하다. 한동안 나는 이 명제에 심하게 짓눌려 있었다. 그때 나는 흔히들 말하는 결혼 정년기에 있었는데 자위반 타위반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었다. 나는 온갖 시도를 다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나는 결혼이 드리운 무거운 그늘 아래서 어쩔 줄을 몰랐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고안해낸 선조들을 증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점점 더 제도의 노예가 되어갔다. 그때는 정말이지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젠 나도 결혼을 했다. 결혼에 대해 한마디쯤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결혼할 목적으로 만났던 한 쌍의 남녀를 알고 있다. 그 두 사람은 오래전에 내 소개로 만났었는데 남자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었고 여자는 내 직장 동료였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하필 두 사람을 연결시킬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순전히 컴퓨터점 때문이었다. 우연치 않게 나는 컴퓨터가 천 원짜리 한 장을 삼키고 뱉어낸 두 사람의 운세를 각각 볼 기회가 있었다. 남자의 것은 명동에 있는 어느 백화점 입구에서 술 취한 김에 내 것과 함께 뽑은 것이었고 여자의 것은 회사 사람과 용인 자연 농원에 놀러 갔을 때 심심풀이로 뽑은 것이었다. 그 둘을 보는 순간 정확히 말해서 남자의 것을 보고 나서 한참 지난 후 여자의 것을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두 사람이야말로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나는 사명감마저 느꼈다. 두 사람을 꼭 만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마치 운명의 사자라도 되는 양 자청하여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던 것이다. 컴퓨터점은 기본 성격에서부터 직업, 연애, 결혼은 물론 건강 문제까지 소상하게 나와 있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리는 마모함으로 원형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워낙 강한 인상을 받았던 터라 비슷하게 되살릴 수는 있다. 두 사람이 만나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나는 그들의 만남을 통해 사람들이 결혼하기까지의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것은 동시에 내 결혼관을 피력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은 보편적인 인간형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경우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특수하게 보이는 것에 의외로 많은 보편성이 내포되어 있을 때도 있는 것이다. 결혼하기까지의 얘기란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난 때의 얘기를 말한다. 만난 결과 실제로 결혼하게 되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내 관심 영역을 벗어난다. 일단 결혼을 했으면 어쨌거나 당사자들에게 맡겨야지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은 못된다. 1. 어느 한가한 일요일 오전 너무나 기분 좋은 아침이다. 아니, 이젠 아침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잠에서 깼을 땐 분명 아침이었지만 나는 한참 동안이나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있다. 이 얼마나 오랜만에 맛보는 여유인가. 기분이 좋은 것은 아마도 그 여유로움에서 오는 것이리라. 나는 지겨워질 때까지 누워있을 작정이다. 그러다가 점심 때쯤 일어나서 오후 내내 프로야구 중계를 보고 저녁에는 영화를 보러 가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 볼링이나 치러 가든지. 어제 오후까지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다. 4개월 동안 계속되던 미니 시리즈를 마침내 끝낸 것이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난리를 쳐댔다. 쫑파티가 열려 모두가 밤새 먹고 마시고 흔들어 댈 태세였지만 나는 적당히 놀다가 들어와 버렸다. 이 한가한 아침을 맑은 정신으로 맞이하고 싶었으니까. 이번 작품은 비록 힘들기는 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다. 올 방영된 프로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이다. 일에 흠뻑 빠지는 것이 사람에게 보람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정말 감사한다. 덕분에 이 나이가 되도록 독신으로 지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지금 만약에 마누라와 애새끼들이 북적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렇다고 내가 독신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나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여자를 만난다. 선도 보고 소개를 받기도 하는 것이다. 남들과 다른 점은 결혼하려고 기를 쓰지 않는다는 것뿐. 가만 그러고 보니 오늘도 소개받을 건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벌떡 일어나 메모처를 뒤적인다. 일요일 오후 1시 오리엔탈 호텔 지하 커피숍 이런 제길 방송국 피디인 친구가 주선하는 자리다.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약속을 했던 사실이 떠오른다. 녀석은 잠옷 흥분된 목소리로 내가 꼭 만나봐야 할 여자가 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꼭 만나봐야 할 여자? 도대체 어떤 여자가 꼭 만나봐야 하는 여자지? 특별히 기대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다만 녀석은 평소 허풍을 떠는 성격은 아니었으므로 호기심이 생겨 선뜻 약속을 해버렸던 것이다. 그게 오늘이었군. 좋던 기분이 싹 달아나버린 느낌이다. 이제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욕실로 들어간다.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오자. 시계가 아직 오전을 5분 남겨놓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일요일 오전은 그렇게 한가해 보일 수가 없다. 애들은 끼리끼리 모여 놀고 어른들은 편안한 차림으로 산책을 한다. 그런데 나는 또 가야만 하는 곳이 있으니. 애들이 갖고 놀던 공이 내게로 굴러오자 나는 힘껏 차버린다. 공은 커다랗게 포물선을 그리며 한길까지 날아간다. 꼬마 하나가 씩씩거리며 나를 째려본다. 나는 싱긋 웃어보이고 도망치듯 빠져나온다. 구두를 좀 닦아야겠어.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벽시계를 쳐다본다. 뭐야? 이제 겨우 10시밖에 안 됐잖아. 아침부터 언니를 거들어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 후엔 나답지 않게 설거지까지 했건만 일요일 오전 시간은 더디기만 하다. 미용실에라도 다녀올까? 하지만 그제 다녀왔는데 남자를 만난다고 불어 미용실에 가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하긴 지금껏 시집도 못 가고 소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말을 바로 하자면 나는 시집을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간 것이다. 그렇다고 독신에 대해 대단한 철학이 있다거나 결혼을 희생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로지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었을 뿐이다. 나는 어떤가 하면 시집을 못 가면 못 갔지 남들처럼 때가 되었다고 떠밀려서 가고 싶지는 않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으면 평생 혼자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커피잔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간다. 어젯밤 읽다만 소설책을 뒤적거린다. 집중이 안 된다. 라디오를 켠다. 다이어 스트레이츠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흘러나온다. 마크 노플러가 바싹 메마른 목소리로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다. 읍조리는 듯한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다. 오늘 만나는 남자는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까. 이 목소리처럼 황량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아닐까. 정PD 말에 의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크 노플러처럼 머리가 벗겨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꼭 만날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잖아. 기다리면 좀 어때? 에이 샤워나 해야지. 머리를 손질하는데 족한 녀석이 시비를 건다. 이모 또 선 보러 가는구나. 얘는 선은 무슨? 내 눈엔 내가 시집 못 가서 환장한 사람처럼 보이니? 사실이지 뭐야? 뭐라고? 나는 드라이기를 조카의 얼굴에 들이댄다. 녀석은 도망가면서도 한마디 한다. 괜히 노초녀가 아니지. 화장을 한다. 루즈를 칠하며 나는 다소 긴장한다. 그건 징크스 때문이다. 단 한 번에 마음에 들게 칠해진 날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방송국 입사 시험 발표가 나던 날도 그랬고 모 여성지로부터 일하는 여성 코너에 인터뷰 요청을 받던 날도 그랬고 심지어는 친구와 부르 이웃 돕기의 자선 콘서트에 갔다가 경품권이 당첨되어 더블 댓글을 받아오던 날도 그랬다. 오늘은 애매하다. 마음에 썩 들진 않지만 다시 칠해야 할 정도도 아니다. 나는 입술을 지우고 다시 칠한다. 화장을 끝낸 후 옷장 앞에 선다. 정장을 입을까 캐주얼로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자주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내 입는다. 그리고 언니와 형부의 침실로 들어가 큰 거울 앞에 선다. 모델처럼 다리를 꼬고 서서 개슴츠레한 표정을 지어본다. 형부가 불쑥 들어서며 말한다. 와 섹시한데 나는 얼굴이 빨개져 얼른 방을 나온다. 그나저나 미용실에 들르기는 들러야겠어. 2. 남과 여 드디어 만나다. 호텔 커피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회전문을 밀치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왠지 격식을 차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좋은 날씨면 강변이나 고궁 같은 것도 괜찮을 텐데 오늘은 제발 집안이나 가족 관계 따위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시간이 10분쯤 남아있다. 곳곳에 결혼의 눈이 뒤집혀진 선남 선녀들이 포진해 있다. 호모 메디지우스 저들을 비난하지 말자. 나도 저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으니까. 나는 지하 계단을 내려간다. 이 호텔에는 1층 라운지 말고도 지하에 커피숍이 하나 더 있다. 낮에는 차를 팔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술을 파는 곳인데 언젠가 정피디와 와본 적이 있다. 구석 자리에서 정피디가 손을 흔든다. 시간 잘 맞춰왔네. 말도 마라. 일어나기 싫어서 혼났다. 왜? 어제 작품 끝내고 쫑파티가 있었거든. 좀 쉬고 싶어서 일찍 들어왔지. 아침에 이불 감고 기분 좋게 뒹구는데 약속이 생각나잖아. 다음 주로 해주는 건데. 오늘 만나도 후회스럽지 않을 거다. 괜찮은 여자야. 아, 저기 오는군. 시간은 칼같이 지키는군. 나는 녀석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쪽을 바라본다. 바지 차림에 여자 하나가 걸어온다. 키가 꽤 큰 편이고 얼굴은 모딜리안이의 여인처럼 갸름하다. 녀석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는 엉덩이만 살짝 뗐다가 도로 앉는다. 어서 와. 인사들 하지. 안녕하세요. 강주희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현우라고 합니다. 그녀가 앉자마자 나비 넥타이를 맨 종업원이 다가온다. 녀석과 나는 커피를, 그녀는 오렌지 주스를 주문한다. 언젠가 첫눈에 반한다고 할 때 그 시간이 약 8초라고 들은 적이 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8초 정도 그녀를 살핀다. 사실 내 나이쯤 되면 8초 동안에 충분히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첫눈에 반하지 않았다. 의례적인 얘기가 오가고 그녀는 간혹 웃음을 터뜨린다. 그녀는 녀석과 같은 방송국에서 리포터 겸 스크립터로 일한다고 했다. 내가 어떤 프로를 하냐고 묻자. 그녀는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방영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고정적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프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한다고 대답했다. 커피잔 바닥에 남은 커피가 다 말라붙을 때쯤 처음으로 대화가 끊긴다. 정피디가 머뭇머뭇하더니 볼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뜬다. 드디어 그녀와 나의 대결이 시작된다. 나는 담배를 두 대 더 피우고 나서 그녀와 함께 밖으로 나온다. 남녀가 만났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남자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는 불만스럽다. 나는 그녀에게 뭐랄까요? 라고 물으려다가 그만둔다. 그럴듯한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여자다. 영화나 보러 가야지. 마침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근처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극장으로 간다. 영화를 보고 나와 그녀와 나는 곧바로 저녁을 먹으러 간다. 뭘 먹을까에 대해 또다시 우물쭈물하기가 싫어서 영화를 보면서 섞어치개로 결정을 해두었던 것이다. 찌개가 부글부글 끓어도 그녀는 국자를 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내가 그녀의 것까지 떠준다. 음식을 먹는 그녀의 모습이 매우 조심스럽다. 나는 그녀의 하얀 치아에 고춧가루가 낀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녀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여자는 아닌 것 같다. 식사를 끝낸 후 레스토랑으로 간다. 레스토랑 이름이 결혼 이야기다. 최근에 상영된 영화에서 따온 듯하다. 내가 저기로 갈까요? 하자 그녀는 살짝 웃는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고 나는 진토닉을 한 잔 한다. 그녀의 경계심이 많이 늦춰진 듯하다. 그녀와 나는 비로소 많은 얘기를 나눈다. 나는 그녀가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결혼한 언니의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것. 대학은 영문과를 다녔고 원래 꿈은 탤런트였다는 것. 그래서 죽기 전에 조연으로라도 드라마에 꼭 출연해 보고 싶다는 것. 서는 지금까지 서너 번 봤지만 두 번을 만난 사람이 없다는 것 등을 알게 된다. 그녀는 연애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꽤나 힘주어 말았는데 나는 그녀가 애써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하고 있는 바다. 그리고 연애를 못해봤다는 건 결코 자랑이 아니다. 10시가 다 되어 그녀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만남이 어땠는지에 대해 판단을 끝내버리는 습관이 있다. 내 안식처에까지 그 판단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에 대해 말하자면 나쁘지는 않은 편이다. 그녀는 무엇보다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안정감이라는 것에 대해 나는 약간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싫지 않은 눈치다. 우리는 지하철을 탄다. 집 앞에 이르러 그녀는 바래다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오늘 즐거웠다고 말하는 게 보통이던데요 라고 내가 말하자 그녀는 그건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라며 조심해서 가라는 말을 덧붙인다. 그녀는 제법 재치가 있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다. 혹 제가 연락을 못 드리더라도 꼭 연락하세요. 정피디가 제 연락처를 알고 있을 겁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호텔 출입구를 향해 뛰어간다. 하마터면 늦을 뻔했다. 호텔로 들어선 다음에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쉰다. 정확히 약속시간 5분 전. 나는 약속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편이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라틴어 격언에도 있지 않은가. 팍타 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여자가 약속시간에 늦는 것을 두고 애교니 자존심이니 하지만 그런 사소한 것에 내 자존심을 팔고 싶지는 않다. 그럼 내가 애교가 없는 건가? 여기저기에 선을 벌어온 사람들이 눈에 띈다. 선 벌어온 사람은 단번에 알 수 있다. 우선 복장부터가 다르다. 어딘가 모르게 격이 느껴지는 것이다.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도 그냥 만나러 온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는 법이 없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바싹 붙인 채 가능하면 멀찍이 떨어져서 상대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에 여념이 없다. 한편으로는 빈틈없이 자신을 방어하면서 나는 프론트 옆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간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진다. 미용실 아주머니와의 대화가 떠오른다. 주희씨 선보러 가나 보다? 아니에요. 그런데 일요일 아침부터 머리를 해? 나는 언급결에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둘러댔다. 그리고 내 걱정 말고 아주머니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톡 쏘아주었다. 그녀는 서른일곱 먹은 진짜 노처녀다. 사실 선보러 온 건 아니잖은가. 아는 사람이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기에 그냥 나온 거지. 그 남자와 내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일대일로 소개를 받았어도 그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따라 머리가 참 이상하게 됐네. 화장실을 나와 약속 장소를 향해 걸어간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 나는 그곳에서 선을 본 적이 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재무부에 다니는 공무원이었는데 매너도 좋고 넉넉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사람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컨디션이 안 좋다고 거절했고 다시 연락이 왔을 때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만날 수 없다고 했다.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다. 한 번만 더 연락을 했으면 만났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삼고초료도 모르나 시체말로 삼세번이라는 말도 있는데. 커피숍 입구에 서서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한다. 가슴이 조그맣게 뛴다. 내숭이 아니다. 나는 모르는 남자를 덤덤하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남자 경험이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 내 가슴이 뛰는 것은 오로지 잠시 후 만날 미지의 남자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다. 모든 만남에는 호기심에서 기인하는 약간의 떨림이 있기 마련이다. 정피디가 나를 보고 일어선다. 옆자리에 점퍼 차림에 남자가 앉아 있다. 첫인상은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나는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는다. 주문을 하고 나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모르는 남자를 만날 때 의뢰 느끼게 되는 어색함이다. 남자가 가만히 나를 쳐다본다. 계속 쳐다보고 있다. 그는 뭔가 판단을 하는 듯하다. 나는 괜히 머쓱해져서 정피디 쪽을 바라본다. 정피디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입을 연다. 이 친구 워낙에 양복 입기를 싫어해서 점퍼 차림이니까 주희 씨가 이해해요? 아니요. 잘 어울리시네요. 남자가 그래도 구두는 닦았다며 발을 들어 보인다. 구두가 정말 반짝거린다. 웃기는 사람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하기 마련인 얘기들이 두서없이 오가고 그는 가끔씩 날 웃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냐고 묻자 그는 간단히 조연출이라고 대답한다. 그럼 방송국에 계세요? 라고 묻자 정피디가 거둔다. 드라마를 만들어서 방송국에 파는 프로덕션에 있어요. 그가 반발한다. 드라마가 아니고 미니 시리즈라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가 펄쩍 뛴다. 드라마라고 하면 삼각관계나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것만 다루는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떤 미니 시리즈를 만드셨나요? 정피디가 몇 가지 제목을 열거하다가 황홀도 그가 속한 프로덕션에서 만든 거라고 말한다. 황홀이라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다. 어머 그래요? 나는 새삼스런 눈길로 그를 쳐다본다. 그가 말한다. 저는 다만 조연출일 뿐이에요. 한 시간쯤 지나서 정피디가 일이 있다고 먼저 일어선다. 일이 없어도 있다고 하는 거겠지. 둘만 남게 되자 그는 담배만 피워댄다. 아마도 뭘 할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나는 반짝이는 그의 구두에 시선을 고정시킨다. 오늘 하루는 그에게 맡겨볼까? 아니면 나도 정피디처럼 없는 일을 만들어낼까? 우리도 나가죠? 우리? 벌써 우리가 됐어? 나는 그를 따라 나선다. 그가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 차값을 내는 동안 나는 그의 뒤에 서서 가볍게 몸을 좌우로 흔든다. 여자의 특권이다. 그는 나를 끌고 어디론가 간다. 나는 어디로 가냐고 모를까 하다가 그만둔다. 하는 대로 내버려 두자. 그에게는 다양한 레퍼토리가 있음직하다. 극장 앞을 지나다가 그가 불쑥 말한다. 영화 볼까요? 그는 아까부터 영화를 볼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내 생각은 묻지도 않고. 괜한 심술 부릴 것 없지.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가 다시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표를 끊는다. 그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나 보다. 영화를 보고 나서 그는 다시 어디론가 걸어간다. 이번에는 석거찌개 집이다. 그는 단지 시장하시죠? 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 남자 제멋대로군. 다행히 나는 석거찌개를 굉장히 좋아한다. 하지만 처음 만난 남자와 함께 먹기에는 좀 그런데. 찌개가 끓는다. 국자가 삐딱하게 나를 쳐다보는 듯하다. 떠줄까? 그만두자. 헤퍼보일 것 같다. 기다리다 지쳤는지 그가 국자를 들어 내 것까지 떠준다. 매너가 됐어. 나는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한다. 이 맛있는 찌개를 이렇게 불편하게 먹어야 하다니. 그는 가끔씩 나를 쳐다볼 뿐 맛있게 먹어댄다. 공기밥을 추가하기까지 하면서 남자의 특권인가? 식사를 마치자마자 손거울을 꺼낸다. 다행히 아무것도 끼지 않았네. 그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거울을 빌려달라고 말한다. 정말 웃긴다. 음식값을 내렸는데 그가 막는다. 커피를 사시는 게 어때요? 레스토랑 결혼 이야기로 들어간다. 문을 들어서며 나는 묘한 기분을 느낀다. 마치 결혼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나는 듯한 정신 차려야지. 그가 내게 커피를 드실 거죠? 하자. 나는 그렇다고 말한다. 그런데 자기는 진토닉을 마신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싱가포르 슬링으로 하는 건데. 얌체 같으니. 그와 나는 많은 얘기를 나눈다. 사실 서로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좀 늦은 편이다. 그는 서울 토박이로 여행 다닌 것 외에는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한다. 대학은 문예창작과를 나왔고 대학원까지 졸업한 후 육개장을 다녀왔다길래 그게 뭐냐고 묻자. 6개월 만에 제대하는 석사장교라고 설명한다. 그 밖에 제대 직후에는 빈둥거리다가 5년 전에 지금 일하는 프로덕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영화 공부를 해서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라는 것. 큰아들인데도 3년 전 분가해서 지금은 원룸 시스템의 독신자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 등도 알게 된다. 내가 연애 많이 해보셨죠? 라고 묻자. 그는 많이 했나? 하며 머리를 극적인다. 틀림없이 많이 해봤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처음 만나는 여자를 대하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없다. 이제 가봐야겠는데요. 나는 시계를 쳐다본다. 그가 담배를 점퍼 호주머니에 넣으며 말한다. 간다고 안 하시길래 저랑 밤새 같이 있으려는 줄 알았어요. 못 말리는 남자군. 그가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한다. 나쁠 것 없지. 집으로 가는 동안 그는 물고가 터진 듯 쉴 새 없이 주절된다. 농담이 대부분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진실성이 느껴진다. 지하철 문에 기댄 채 다양한 제스처를 섞어가며 얘기하는 모습은 폴링인 러브에 나오는 로버트 드니로를 닮았다. 그에게는 색다른 구석이 있다. 집 앞에 이르러 작별 인사를 나눈다.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휘파람 소리가 들려온다. 빌리 조엘의 스트레인저. 돌아서서 그를 바라본다.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로 설렁설렁 걸어가고 있다. 또 만나고 싶은 남자다. 그에게는 자유가 있다. 내게 가장 부족한 자유가. 방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본다. 괜찮은 하루였다. 느낌이 좋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제외하고는 뭐? 나도로 연락하라고?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 나 참 기가 막혀서. 3. 우연 혹은 필연 새 프로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하면 일하는 맛이라도 나겠지만 준비 단계에서는 실속도 없이 바쁘기만 하다. 대본은 오래전에 봐두었고 장소 헌팅도 꽤 해두었고 촬영 일정도 다 잡아놓은 터였지만 여자 주연을 정하지 못해 전정긍긍하다가 며칠 전에야 결정이 됐다. 오늘은 그 콧대 높은 여자가 이곳에 처음 오는 날이다.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점심은 커녕 오후 3시가 다 됐는데도 오지 않는다. 정말 얼굴값 하는군. 나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신다.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촬영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그렇고 오늘 저녁에는 주희한테 연락이나 해볼까? 만난 지 어느새 보름이 다 되어간다. 그녀를 만난 다음 날 정피디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땠냐고 묻길래 괜찮더라고 말해 주었다. 녀석은 그녀 역시 그러더라면서 잘해보라고 했다. 짜식 양복 한 벌 얻어 입으려고 되게 쓰는군. 은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온다. 늘씬한 다리가 차에서 빠져나온다. 몸매 하나 죽여주는군. 연출을 맡은 박선배가 당대 최고의 인기 탤런트를 영접한다. 나는 담배를 꼬나물고 쳐다본다. 박선배가 내게 손짓한다. 나는 담배를 땅바닥에 내 팽개 친 후 구두빨을 틀어 신경질적으로 비벼 끈다. 현우씨 늦어서 미안. 여우 같은 게 날 본 모양이다. 그녀하고는 전에 같이 일한 적이 있어 안면이 있다. 나는 오랜만이라고 인사만 하고는 세트장으로 와버린다. 잠깐 눈이나 붙여야지. 30분쯤 지났을까. 인기척이 있어 깨어난다. 눈앞이 흐리다. 웬 여자가 서 있다. 그 탤런트 같다. 그런데 바지 차림이다. 아까는 분명히 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본다. 아니 이 여자는 주, 주이잖아. 나는 정신을 번쩍 차린다. 전화를 해서 어디로 나오라고 하지? 직접 찾아왔어요? 성질 되게 급하네. 그녀는 멀뚱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세수 좀 하고 올게요. 나는 화장실로 간다. 참,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군.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직접 찾아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의외로 적극적인 구석이 있네. 안 그래도 연락할까 하던 차에. 잘됐다. 잘됐다. 그러면 오늘은 멋지게 데이트를 하는 거야. 가슴이 왜 이렇게 뛰지? 나답지 않게?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이번 주 만나고 싶은 사람이 계획을 짠다. 금주에 만나야 할 사람은 탤런트 장연이다. 그녀는 얼마 전 창사 20주년 특집극을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 미니 시리즈의 주연을 맡았다. 제목이 고독 박사와 매혹 교수인데 촬영을 시작하기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녀의 연기는 인류지만 사람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인상이 오만하고 이기적으로 보인다. 하긴 탤런트가 연기만 잘하면 되지 뭐. 정피디가 나보고 신사동일 다녀오란다. 오늘 장연이가 그곳에 있는 프로덕션에 간다는 것이다. 꼭 오늘 만날 필요 없잖아요. 실은 아직 섭외를 못했어. 그럼 저더러 섭외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래. 주희 씨가 수고를 해줘야겠어. 인터뷰 딸 거에 대해 미리 정보도 좀 주고. 알았어요. 정피디가 밖으로 나가며 덧붙인다. 연출을 맡은 박철화 씨도 만나봐. 박철화? 그는 황홀의 연출을 맡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오늘 가는 프로덕션은 지난번에 만났던 김현우라는 남자가 일하는 바로 그곳. 그는 내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물론 나도 연락을 안 했다. 정피디 말로는 나를 괜찮은 여자라고 했다던데. 그러면 먼저 연락을 할 것이지. 배짱을 부리기는. 잘하면 그와 마주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아침에 입술 화장이 첫 번에 마음에 들게 되었던 사실을 떠올린다. 그런데 그를 만나는 게 좋은 일일까? 섭외는 간단하게 끝난다. 장현유는 프로다. 프로는 자기 피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는 것이다. 박철화라는 사람도 만나본다. 그 역시 프로다. 그는 황홀을 능가하는 시청률을 기록하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나는 그에게 김현우에 대해 물어볼까 고민한다. 한참 망설이다가 조연출이 누구냐고 묻는다. 김현우라는 친구인데 대학 후배예요. 황홀도 같이 했죠. 감각이 아주 뛰어나요. 오늘 나왔는데 어디 처박혀 있는지 안 보이네. 김현우를 찾아볼까? 아니, 공사가 헷갈리면 안 되지. 나는 세트장이나 구경하기로 한다. 세트는 연극 무대처럼 꾸며져 있다. 그러고 보니 고독 박사와 매혹 교수가 처음 만나는 곳이 연극 무대라고 한 것 같다. 무대에 놓여 있는 책상에 웬 남자가 엎드려 자고 있다. 얼굴을 쳐박고 두 팔을 앞으로 쭉 내민 채 자는 폼이 괴상망측하다. 저 사람이 혹 고독 박사가 아닐까? 나는 무엇인가 이끌리듯 그에게로 간다. 순간 갑자기 그가 고개를 쳐든다. 아니, 김현우잖아? 그의 한쪽 뺨이 불그스레하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하다. 눈을 비비고 얼굴을 문지르더니 정신을 차린다. 그런데 첫 마디가 가관이다. 뭐, 내가 성질이 급하다고? 연락을 할 것이지 직접 찾아왔냐고? 나는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다. 난 당신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할까 하다가 꿀꺽 삼킨다. 그가 화장실로 간다. 그는 지금 착각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으리라. 좀 억울하기는 하지만 그 기쁨을 깨지 말자. 사실 그를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아침에 루즈를 칠하던 일이 또 생각난다. 좋은 일이 생긴다. 4. 예정된 수순 새 작품 고독 박사와 매혹 교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시청자들의 반응 또한 대단했다. 주의와의 관계 역시 그랬다. 그 즈음 내 머릿속에는 순풍의 돛딸고라는 표현이 절로 떠오르곤 했다. 정말 그랬다. 내 삶의 바다에 불어오는 순풍에 감사하며 나는 하루하루를 기꺼운 마음으로 보냈다.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나를 찾아온 날 이후 우리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만났고 평일에도 만나는 날이 있었는가 하면 전화는 거의 매일 했다. 주로 내가 하는 편이었지만 가끔씩 걸려오는 그녀의 전화는 흔치 않은 만큼 큰 기쁨을 주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전시회에도 가고 디스코텍과 노래방에도 다니고 교회로 놀러 가기도 하고 무엇보다 많은 얘기를 나눴다. 내가 일하는 곳으로 그녀가 찾아오기도 했고 일이 없는 날이면 내가 방송국으로 그녀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제 항해는 시작되었다. 그녀와의 만남이 궤도에 오른 것이다. 사람들은 그 궤도의 끝에 결혼이 있다고 말한다. 내 생일에 그녀는 지갑을 선물해 주었다. 내 나이 정도 되는 남자들은 지갑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며 나는 확 안아주고 싶었지만 눈치를 챘는지 그녀는 그날 내내 내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걸었고 결국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보는 수준에 만족해야 했다. 그녀는 내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그녀를 앞에 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잘도 늘어놓았다. 내 상상 속에서 그녀는 이혼녀가 되기도 하고 술집 여자가 되기도 하고 라디오 프로 DJ가 되는가 하면 전쟁 미망인이 되기도 했다. 2차 대전이 한창인 프랑스 남부의 한 과수원에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 그녀의 부모와 남편은 모두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다. 가엾은 여인은 하인들과 함께 포도를 가꾸며 아픔을 달랜다. 그 마을에 낯선 남자가 나타난다. 과수원 근처에서 얼쩡거리다가 여인을 만난다. 여인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식사를 하며 그는 많은 농담을 한다. 그러나 여인은 미소만 지을 뿐이다. 부인, 제 얘기가 재미없으십니까? 당신은 전쟁과 무관한 사람 같군요. 그날 이후 남자는 과수원 일을 도우며 여인과 함께 지낸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방을 쓴다. 마침내 전쟁이 끝난다. 남자가 과수원을 떠날 때가 된 것이다. 배웅하는 여인에게 남자가 묻는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었죠? 여인이 포도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전쟁이 있었죠. 남자는 파리로 간다. 그는 신문 기자가 된다. 시간이 흐른다. 남자는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한 사건에 휘말린다. 정부 시책에 반대하여 사설을 쓴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결국 그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신문사에서 쫓겨난다. 문제의 사설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대다수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시책은 전쟁 중에 우연히 알게 된 한 여인과의 애틋한 사랑만도 못한 것이다. 남자는 그 옛날 여인의 과수원을 찾아간다. 늙은 하인 하나가 그를 알아본다. 그러나 여인은 병을 앓다가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한다. 하인이 말한다. 마님께서 선생님이 오시면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더군요. 남자는 묵직한 봉투를 받아 든다. 봉투를 펼치자 신문 조각이 가득 들어있다. 모두가 그가 쓴 사설들이다. 그는 유난히 맑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하인이 다시 말한다. 선생님께서 쓰신 마지막 글은 마님의 무덤에 함께 묻혔지요. 마님의 유언이었어요. 남자는 가슴이 찢어진다. 여인의 무덤으로 향한다. 무덤가에 앉아 꼼짝하지 않는다. 서편 하늘에 노을이 진다. 남자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담배를 피워 문다. 하인이 남자에게로 걸어온다. 남자에게 포도주 한 병을 건네며 말한다. 올해는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었지요. 그 포도로 빚은 술을 마실 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녀는 처음에는 유치하다고 하다가 내가 계속 얘기를 이어가자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더니 얘기가 끝났을 때는 슬프군요 하며 정말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그 포도주는 남자가 여인의 과수원에서 일하던 때 수확한 포도로 빚은 거겠죠? 라고 하더니 그러면 너무 자귀적인가?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날 그녀와 나는 포도주를 마셨다. 한참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그녀가 말했다. 남자가 죽을 때에는 그 포도주 병이 함께 묻힐까요? 주의와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과 경험을 하며 수십 년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식으로든 삐그덕거리는 법이다. 문제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자기와의 다른 점이 견딜 만한 것인지에 있다. 만연히 사랑이라는 단어에 비해 기대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비겁한 자기 기만이다. 결혼하기까지도 문제지만 그 후에도 잘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상대를 감당할 수 있으면 평생 함께 살 수 있는 거고 정 못 견디겠으면 헤어지는 거다. 아니 헤어질 수밖에 없다. 주인은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문제는 엄존했다. 예컨대 내가 그녀에게 옷을 사주려 할 때의 일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입는 스타일에서 벗어나면 옷이 아무리 예뻐도 절대로 입지 않았다. 그것은 개성의 차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서 안 입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아서 못 입는 것이었다. 그런 그녀를 잘 알기에 나는 그녀가 평소 입지 않음직한 옷들을 몇 벌 골라 입어보라고 권했다. 그녀는 일단 입기는 입었다. 그러나 결국 벗어버리고 말았다. 거울 앞에 선 그녀를 보고 내가 아무리 멋있다고 얘기해도 옷가게 점원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꼬드겨도 소용없었다. 나는 오기가 생겨 그 옷이 아니면 사주지 않겠다고 말해버렸다. 그녀는 어김없이 대꾸했다. 사주지 않아도 좋다고 자기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라고 그리고는 그냥 나가버렸다. 사실 옷 정도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그녀는 매사에 그랬다. 자신의 질서 바른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배척하고 때로는 무참히 짓밟기까지 했다. 그녀에게 이질적인 것을 만약 내가 가지고 있다면 또 그것이 내게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라면 분명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녀와 결혼해서 함께 살며 평생 그녀를 견뎌낼 수 있을까 나는 자신할 수 없는 것이다. 신사동으로 장현이를 찾아갔던 날의 진실에 대해 입을 꼭 담은 덕에 현우와 나의 관계는 무서운 속도로 진척되었다. 그는 가속도가 몸에 뵌 사람이었다. 일단 계기가 부여되고 여건이 성숙되자 놀라울 정도로 집중력과 순발력을 발휘했다. 그것이 때로는 나를 정신없게 만들기도 했지만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내 성격을 수시로 자극함으로써 관계 발전의 촉진제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속도감의 이면에는 진실성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웃도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 만나던 날 그는 나보고 춤을 추러 가자고 했다. 나는 둘이서 무슨 춤이냐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지만 그는 집요했다. 둘이서 춤추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재미있는 사람이나 가세요. 한 번 가보면 알 텐데 지레 움츠러드네. 글쎄 안 간다니까요. 아 슬프다. 사람이 해보지도 않고 고집을 부리는구나. 무서운 편견이요. 어쩔 수 없는 손입견이요. 파격의 아름다움을 그대는 정령. 모르는 도다. 아 어리석음이요. 인간이요. 가여운 여자요. 결국 나는 그에게 지고 말았다. 그에게 이끌려 플로어까지 나간 나는 금방 익숙해져서 신나게 흔들어댔고 끈끈한 음악에 맞춰 블루스도 추웠고 그런 식으로 단둘이서 노래방에도 가고 스탠드 빠라는 곳까지도 따라갔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자연스럽게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를 할 때마다 그는 한마디씩 농담을 던졌다. 한 남자가 약국에 쥐약을 사러 갔어요. 근데요. 약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는데요. 쥐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다. 퇴근 시간 무렵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만나고 싶은데 자기를 보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어서 못 만나겠다고. 그럼 그 여자 만나러 가지. 전화는 왜 해요? 왠지 허락을 맡아야 할 것 같아서. 허락 좋아하시네. 마음대로 하시지. 허락이 아니면 보고라도 해야지. 나 참 기가 막혀서. 전화 끊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괜히 섭섭한 기분이 들었다. 근데 이 남자가 진짜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건가? 나는 심란해졌다. 그럼 전화는 왜 한 거야? 신경 쓰이게. 빗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런 저런 상념에 빠져 있는데 내게 꽃이 배달되었다. 노란색 아이디스였다. 함께 전달받은 메모지를 펼쳤다. 보라색을 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당신 이미지는 맞지 않아서 비 맞으며 기다리고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나옵시다. 내 생일에 그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선물해 주었다.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가느다란 끈으로 어깨에 걸쳐 입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불의 주어도 하지 않고요? 라고 말했고 나는 지기 싫어서 그럼요. 라고 대꾸했다. 그러자 그는 내 가슴을 힐끔 쳐다보더니 그 정도로는 폼이 안 날 텐데 라고 했고 나는 그의 등을 세게 때려주었다. 그는 덜렁대는 것 같으면서도 무척 세심한 사람이었다. 드레스가 들어있는 선물 꾸러미를 내게 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 스스로는 죽어도 사입지 못할 것 같아서 산 거예요. 나는 그날 감동했지만 그의 집으로 가서 입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은 단박에 거절했다. 그는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대부분 그의 머릿속에서 가느다랗게 숨쉬고 있는 것들이었는데 말로 옮겨지는 순간 살이 붓고 디테일한 묘사가 곁들여지면서 그럴듯한 얘기가 되었다. 얘기의 내용도 아주 다양했다. 정말 기발하고 참신한 것이 있는가 하면 감동적인 것도 있었고 삼류 애정물도 있었다. 그의 의해 나는 탤런트가 되었다가 가정부로 다시 CF 모델로 기구한 운명의 여인으로 변신을 거듭하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언젠가는 내가 술집 여자가 되었다. 독신의 중년 남자가 있다. 그는 소설가로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최근 전혀 작품을 쓰지 못하고 있다. 글이 풀리지 않자 생활도 엉망이다. 방 안에서 뒤척이다가 머리를 식힐 겸 밖으로 나온다. 엘리베이터를 나서는 순간 한 여자와 마주친다. 그는 깜짝 놀란다. 아는 여자 같다. 그러나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시간 이후 남자는 글을 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데에만 전념한다. 마치 기억의 헛간에서 그녀를 찾아내기만 하면 만사가 해결될 듯이 시간이 흘러도 남자는 기억해낼 수가 없다. 분명 아는 여잔데 그 사이 그녀와는 몇 번 더 부딪힌다. 남자는 그녀에게 자기를 모르느냐고 물을 까도 생각해본다. 그러나 딸애를 항상 데리고 다니는 그녀에게 신뢰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TV를 보다가 불현듯 생각이 난다. 그녀는 젊은 날 남자가 자주 갔던 어느 카페에서 만난 여자였다. 그 당시 남자는 어떤 이유로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카페에 아르바이트로 나오던 그 여자를 알게 되어 같이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는 가운데 친해진 것이었다. 무려 22여 년 전에 일이었다. 그녀를 기억해냈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자신을 몰라보는 게 불만스럽다. 비록 술집에서 한 사람은 손님으로 한 사람은 접대부로 만난 사이였지만 그들의 관계는 인간적이었던 것이다. 남자는 그녀를 붙잡고 따지고 싶어진다. 왜 나를 몰라보냐고. 그러나 부질없는 일 그렇게 해서 기억해내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자의 연륜이 무리한 행동을 제어한다. 그러다가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을 접기로 결심한다. 그 의식을 행하러 그 옛날 술집을 찾아간다. 주인이 바뀌고 실내 장식도 달라져 있다. 남자는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한다. 이게 바로 현실이다. 과거에 집착하는 건 다만 마음을 갉아먹을 뿐. 남자는 마음을 추스르고 밖으로 나온다. 공기가 차다. 남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꽤 늦은 시간이다. 남자는 옷깃을 여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찌른 채 허청허청 걸어간다. 전방에 자가용 한 대가 서 있다. 가까이 다가가자 차뇌등이 켜진다. 그 여자가 타고 있다. 그녀의 딸도 함께 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다. 그녀는 남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미소를 짓는다. 그래 그녀는 처음부터 날 알아보고 있었던 거야. 남자는 입술에 힘을 준다. 그리고 집을 향해 걸어간다. 남자는 이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한다. 얘기를 들은 직후 나는 숙연한 기분이 들었다. 현우가 물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나 봐요? 아니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그날 그에게 들었던 중년의 소설가와 술집 여자의 얘기는 얼마 후 거짓말처럼 드라마화 되었다. 기억되는 것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의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내가 그 술집 여자인 듯한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중년의 소설가는 물론 김현우라는 남자이고 그와의 만남이 성숙해지면서 나는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것은 전에 없는 일이었다. 자연스럽게 현우와 결혼해서 사는 모습이 상상되었다. 미래에 그는 영화 감독이 되어 있다. 나는 그에게 영화에 출연시켜 달라고 졸라서 허락을 얻어내지만 그는 얄밉게도 조연만 시킨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조연이 얼마나 중요한데? 콜트 무비의 마스터 데이빌 린치의 영화 와일드 앳 하트를 보라고? 그의 마누라가 바로 로베르토 로셀린이 감독과 인그리트 버그만 사이에 태어난 이사벨라 로셀린이야. 그래, 랑콤 화장품의 모델이지. 와일드 앳 하트에서 이사벨라는 악당의 정부 역할에 불과해 그것도 영화의 중반부에 겨우 등장하는 나는 내가 이사벨라 로셀린이가 되어 영화에 출연한 모습을 떠올린다. 황량한 벌판이 가없이 펼쳐진 곳에 주유소가 있고 그 옆에 창고 같은 가건물이 하나 서 있다. 나는 문을 열고 나와 벽에 기대 선다. 파란색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 남자 주인공 그는 당대 최고의 인기 배우다. 그가 내게 길을 묻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기, 길을 자, 잘못 드셨군요. 컷! 현우가 내게 달려와 면박을 준다. 아니, 한마디 있는 대사를 그렇게 못하겠어? 나는 울상이 되고 만다. 현우와의 만남에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를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수록 내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그에게 어울리는 여자는 나보다 훨씬 자유로워야 한다. 내가 바뀔 수는 없을까?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사람에게는 그에게 고유한 것이 있다.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혹 변할 수 있다 해도 변하는 것이 꼭 좋은 거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나는 현우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나를 맞춰야 하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행히 현우는 내게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는 전적으로 내게 맡긴다. 그러나 현우나 나나 인간인 이상 가끔씩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결혼을 하고 서로에 대한 긴장이 풀어지면 그 빈도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야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어쩌면 그것은 감당의 문제일지 모른다. 서로를 감당해 내는 것 난 아직 자신이 없다. 이런 이유로 나와 현우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놓여졌고 시간이 흘러도 그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5. 뜻밖의 변수 나는 요즘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순풍은 온데간데 없고 하늘에는 먹구름만 가득하다. 금방이라도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쳐 돛은 찢어질 듯 팽팽해지고 활처럼 굽은 돛대는 장력을 견디다 못해 툭 하고 소리를 내며 부러질 것만 같다.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간 것이다. 나는 그것을 경험으로부터 알 수 있다. 문제는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얼마 전 나는 한 여자의 방문을 받았다. 그녀는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였는데 다른 남자와 약혼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면서부터 피차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 찾아온 것이었다. 아파트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다. 그녀의 첫 마디는 나 파혼했어요 였다. 나는 그녀에게 들어오라고 말했다. 사실 그녀의 방문 자체는 문제 될 게 없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녀가 내 집에 있을 때 주위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 전화를 그녀가 받은 것이었다. 그녀로부터 전화기를 받아든 나는 주위의 빈정거리는 목소리와 그녀의 의아해하는 눈길 사이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나는 얼른 판단했다. 주위에게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녀에게 신경을 쓰자.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든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다음날 주위를 만나 그 방문객과 내가 어떤 관계이며 왜 나를 찾아왔는지에 대해 얘기했다. 주희는 자신이 그렇게 속이 좁은 여자로 보이냐며 외려 간곡히 설명하려 드는 내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결국 그녀는 이해를 못한 것이다. 그녀의 머리는 이해를 했을지 몰라도 그녀의 가슴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그녀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 분명했고 향후 그녀와 나의 만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실제로 그랬다. 그 사건 이후 주위를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나를 피했고 열 번 연락하면 두세 번쯤 만날 수 있을 정도였다. 일이 그렇게 되자 나는 화가 나기까지 했다. 그녀와 잘 만나 결혼하는 것은 제처 두고라도 당장의 그녀의 태도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어쩌란 말인가 제기랄. 이게 무슨 꼴이람. 나는 하도 답답해서 정 피디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복이 겨워 어쩔 줄을 모르는구만. 여복이 아니라 연안이다. 도대체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녀도 여자잖아. 어쩌면 여자로서 당연한 거지. 웬 여자가 내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해봐. 게다가 그녀는 네 집에 한 번도 안 가봤다면서. 누가 우리 집에 오지 말랬나? 내가 그렇게 놀러 오라고 해도 자기가 괜한 고집으로 오지 않은 거지. 집에 오면 잡아먹기라도 한다냐? 너 정말 그 여자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지? 인마 너까지 그렇게 말하기냐? 옛날 사랑하던 여자가 힘든 일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 눈치 봐서 냉정하게 돌려보내야 하는 거니?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나빠? 그래, 마냥 흐느끼는 그녀가 너무 가여워서 내가 한 번 안아줬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그게 중요한 사람도 있는 거야. 아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는 한 남자고 한 여자의 애인이기 전에 한 사람인 거야. 사람의 본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감정과 행위는 그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어. 뭐라 그러는 사람이 실제로 있으니까 문제잖아. 그런 사람을 네가 만나 왔고 그것도 결혼해서 평생 함께 살 생각으로. 에이, 빌어먹을 결혼. 현우의 집으로 전화를 했을 때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사실은 내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나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집에 웬 여자가 들어가 전화까지 받다니 그날 그는 그답지 않게 무척 당황한 목소리로 횡설수설하다가 얼른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는 어떤 여자건 집에 들일 수 있는 남자인 것이다. 나는 여태껏 그의 집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 억울하기도 했고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다음날 그는 만나자고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지금 바쁘니 나중에 전화하라고 했다. 또 전화가 왔길래 여전히 바쁘다고 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전화가 왔을 때야 비로소 나는 그와 만날 약속을 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기도 했으니까. 그러나 그로부터 들은 자초지종은 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만큼 나는 그를 또 그 여자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오히려 문제는 그의 태도였다. 그는 과거에 그녀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상에 잠기며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자못 비장한 표정으로 그리고 왜 그녀가 자기를 찾아오게 되었는지 등등에 관해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전혀 미안하지 않다는 듯이 내 생각은 이렇다. 설사 그것이 내게 미안해 할 만한 것이 아니더라도 얘기하는 태도만큼은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 은근히 이해만을 강요하고 있었다. 나는 참다 못해 소리를 버럭 질렀다. 제발 그만해 두세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와 나의 만남은 무척이나 껄끄러웠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를 대하려 했지만 나는 그런 그가 더욱 못마땅했다. 그가 만나자고 전화를 걸어왔을 때 거절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나는 사실 그 일이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더구나 그의 말에 의하면 그 여자는 얼마 후 다시 지방으로 내려간 것이다. 그날의 일은 언제부턴가 그와 나 사이에 생겨난 근본적인 문제를 터뜨린 계기에 불과했다. 근본적인 문제란 말할 것도 없이 그와 나의 기본 성격, 성장 환경, 가치관 등의 차이다. 이제 그와 나는 결혼을 주제하는 신에 의해 서로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시험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만나지 않는 날이면 온종일 그에 대한 생각으로 골머리를 알아야 했다. 내가 과연 그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가능해야 했다. 어떤 때는 자신의 넘치다가도 어떤 때는 절망적이 되면서 그가 아주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일말의 자신감마저 영영 잃어버릴 일이 생기고 말았다. 그가 아침 일찍 산책을 나왔다며 전화를 걸어왔는데 채 5분도 되기 전에 전화가 끊겼다. 전날 그와 나는 저녁 늦게까지 만났고 헤어지기 전에 그는 5천원짜리 공중전화 카드를 샀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그 카드를 다 써서 삑삑 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다니 그 자극적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어젯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에 전화를 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의 집으로 찾아왔던 바로 그 여자에게 그는 평생 그럴 사람이었다. 내가 그와 결혼해서 살려면 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했다. 사실 나는 그를 이해한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한 남자이고 한 여자이기 전에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인 것이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와 같은 생각이라 해도 그를 감당해야 하는가는 전적으로 내 문제인 것이다. 그 즈음 내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6. 마지막 편지 그리고 선택 안타깝게도 내 아름다운 요람선은 좌초되고 말았다. 한동안 나는 그 암초를 전혀 엉뚱한 것으로 오해했지만 오래지 않아 그 정체는 밝혀졌다. 그것은 어처구니없게도 그녀와 내가 만들어낸 내부의 암초였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지금껏 몸 담아왔던 배를 버리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녀와 함께 바다로 뛰어들든지 아니면 단 하나 남은 구명조끼를 그녀에게 입혀 보내고 끝까지 좌초된 배에 남아있는 것이었다. 그녀와 나 사이에는 더 이상 진전될 것도 새로운 것도 없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차를 마시고 저녁을 먹고 얘기를 나누다가 헤어졌다. 아주 가끔식이긴 하지만 그녀를 처음 만난 때를 상기하며 그녀와의 관계를 본래의 궤도 위에 올려놓고자 애를 쓰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그녀를 향해 엄청나게 많은 말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녀는 내 얘기에 예전처럼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얘기 끝에 재밌군요, 슬프군요, 아름답군요 등등 짤막하게 대답해 버리고 말거나 아예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하긴 얘기를 하는 나 자신도 예전처럼 흥에 겹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저 습관일 따름이었다. 나는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주희 씨, 오랫동안 주희 씨를 만나면서 용쾌 편지 한 장 안 썼는데 오늘에 와서야 쓰게 되는군요. 막상 편지지를 앞에 놓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게 차올라 말문이 트이질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만난 게 한 달쯤 전이지요. 그 사이 전화라도 하고 싶었는데 저 나름대로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시간을 많이 흘려보냈습니다. 이제야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주희 씨에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주희 씨, 저는 주희 씨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저는 다만 주희 씨와 저 사이의 문제가 감정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주희 씨도 벌써부터 느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전혀 맞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주희 씨나 저나 서로를 감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주희 씨도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비로소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무척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분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희 씨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주희 씨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주희 씨와 결혼해 있는 제 모습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겁니다. 주희 씨와 상의하지도 않고 멋대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희 씨에게도 그렇듯이 제게도 제 결혼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희 씨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그 마음은 사랑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저는 주희 씨를 처음 만나던 날의 새침한 표정과 세트장에서 자다 깬 눈으로 본 쌩뚱한 표정과 이브닝 드레스를 받을 때의 부끄러운 표정과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당황하는 표정과 허접스런 제 얘기를 듣는 진지한 표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희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별나서 그렇지 주희 씨는 좋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주희 씨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저는 아쉬움도 많고 슬픔도 큽니다. 저는 며칠 전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하고 열심히 해왔던 일을 그만둘 정도로 이번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다가 유학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편지에 기껏 이런 내용을 적어 보내게 되어 무척 유감입니다. 그럼 안녕히... 시간이 흐를수록 현우와의 만남은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다시는 비상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시간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 우리는 늪에 빠져 있었다. 허우적 거릴수록 더 가라앉는다는 늪의 진리에 순응하듯 미동도 아는 채 상대가 잠겨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가도 현우는 가끔씩 발버둥을 쳤다. 그런 날이면 현우는 유난히 많은 얘기를 해댔다. 그러나 나는 예전처럼 그의 얘기에 빠져들 수가 없었다. 얘기를 끝낸 후 거칠게 숨을 내쉬는 현우의 몸뚱아리는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침강하고 있었다. 그가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런 감정 나부랭이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우리의 문제는 그만큼 골이 깊었다. 그는 매일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그러나 하고 싶어서 하는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일종의 의무감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선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주는 기쁨이 없이 받는 사람의 기분만을 의식한 선물이 몇 차례 오갔다. 그것마저도 최근에 들어서는 뜸했다. 만나는 것은 물론 이련이와 전화가 끊긴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었다. 우리는 마치 아무라도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마저도 현우에게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현우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날 나는 몸이 아파서 회사를 쉬고 아침부터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점심 때쯤 조카 녀석이 편지를 가져다 주었다. 담담한 심정으로 겉봉을 뜯었다. 나를 포기한다는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이 적혀 있었다. 편지를 다 읽고도 아무렇지 않았다. 너무 아무렇지 않아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그래 올 것이 온 것뿐이야.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차를 한 잔 끓여 마셨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시간들을 찬찬히 돌이켜보았다.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되는가.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런데 그와 결혼해서 사는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다. 일요일 아침이면 그와 나는 서로 일어나기 싫어서 이불을 칭칭 감고 오전 내내 방 안을 굴러다닐지도 모른다.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면 그는 결혼해도 좋을 것 하나 없다고 투덜대며 일어나 집안을 온통 진한 커피 향으로 채울 것이다. 모처럼 집에 일찍 들어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는 밖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다.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오늘따라 무척 피곤하군. 집 앞으로 마중 나와 주겠어? 나는 야단치듯 그에게 말한다. 투정 부리지 말고 얼른 들어오세요. 그는 고집을 부린다. 마중 나오지 않으면 안 들어갈래. 나는 애를 달래듯 말한다. 그럼 오늘만이에요? 그는 집에 들어올 때 레코드 판을 한 장씩 사오곤 할 것이다. 이따금씩 꽃을 사오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할 것이다. 내가 목욕을 하고 있으면 같이 하자고 욕실문을 두드려 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밤 늦은 시각 내가 잠들고 나면 마루에 홀로 앉아 맥주를 홀짝거리며 고독을 음미할 것이다. 친구라며 처음 보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내 마음을 무겁게 할 것이다. 내게 이상한 체위를 요구할지도 모른다.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애가 한글을 못 읽어도 그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 입시를 앞둔 애가 방황해도 다 제 깜냥이라며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친정 아버지의 재산날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올지도 모른다. 윗사람과 싸우고는 밤새 내게 화풀이를 해댈지도 모른다. 설날 아침마다 양복을 안 입겠다고 고집을 부릴지도 모른다. 상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는 착잡한 심정이 되었다. 내가 왜 이럴까. 이제 그와 나는 남남인데 어느새 창밖에 어두워져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술을 마시고 싶었다. 나는 정PD에게 연락을 했다. 현유는 그렇다 치고 주희 씨 생각은 어때? 제 생각이요? 제 생각이 다르면 뭐가 달라지나요? 주희 씨가 원하기만 하면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에요. 결혼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는 현우 씨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도 현우 씨와 같은 생각이고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두 사람이 잘 만났으면 했는데 주희 씨한테 미안하게 됐어. 그게 어디 정PD님이 미안하게 생각할 문제인가요? 결혼이란 역시 힘든 일이야. 그러니 결혼한 사람은 위대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그로부터 두어 달이 지난 후 나는 정PD로부터 현우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현우의 부탁으로 내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꼭 그래야 했을까? 최소한 내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는 줬어야 하잖아. 뭐든지 제멋대로인 사람. 내가 그를 배웅할 수 있었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동안 즐거웠다고. 나 역시 그를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그리고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내 생각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관계였을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결혼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서로를 잘 알고 또 서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얼마나 운명이니 인연이니 하는 것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마는 것인지 나는 확신에 가득 차서 그들을 만나게 했고 의도적으로 그녀를 그가 일하는 곳으로 보내 계속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그들의 만남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충실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결국 그들은 결혼에 실패했다. 바로 그 운명과 인연을 미처 계산에 넣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우와 주의의 만남이 특별한 건 없다. 우리가 결혼하기까지는 그들과 같은 일을 겪게 되고 그들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제 두 사람이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얘기해야겠다. 현우는 몇 해 전 3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장례가 촉망되는 영화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아직도 독신이다. 그리고 주인은 참 우습게도 그녀는 내 아내가 되어 있다. 현우가 미국으로 떠난 후 그녀와 나는 사석에서 만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다. 만날 때마다 그녀는 현우를 추억했고 나는 그녀의 아픈 마음을 달래 주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서로를 남과 여로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 결혼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녀는 아마도 내게서 현우에게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함과 안정감을 보았던 것 같다. 나는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현우와 주의의 만남을 보면서 또 나와 주의의 결혼하기까지의 만남과 결혼 후의 생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결혼이란 향후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다. 현우와 주의는 결혼을 생각하며 만날 당시 결혼이 서로를 감당해내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던 것 같다. 그 감당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감당을 함으로써 향후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다. 물론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 때문이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결혼이 사랑의 필연적 결과는 아니다. 결혼을 사랑으로만 설명하려 드는 것은 선택에 따르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 최면일 따름이다. 결혼은 사랑으로부터 독립된 의미를 가지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향후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이 결정된다. 오늘은 아무런 부담도 없는 한가한 일요일 오전이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 주의를 본다. 그녀가 현우와 결혼했다면 그녀는 지금쯤 겨우 잠에서 깨어나 모닝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을 것이다. 아내가 커피를 끓여온다. 나는 신문을 보다 말고 아내를 맞는다. 아내는 항상 내 옆에 앉아 커피를 젓는다.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나는 아내가 현우의 혹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곤 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희가 정피디와 결혼하다니 놀라운 결말입니다. 결혼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과 인연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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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